6시 나고야! 아 5시만요 4시 54분 나고야 어감이 아주 보답지상합니다 어감이 더합니다 9번째 나고야입니다 나고야 아 780가 760마련 상당히 이 맵의 주변 포인트랑 둘 다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선행은 헬스터님의 파이브가 확실히 마련이 조금 높은 탓인지 인을 모르게 조금 노력하니까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아 확실히 랩크가 높으니까 랩크가 높으니까 랩크 차량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하네요 아직까지 랩크가 중요 포인트에 그렇게 막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아 1인데 아 이런데서 아 아 아 아 아 아 자꾸 닫아요 이러면 안좋아요 이런거 안좋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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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편할 수는 없었어요 입만 풀기 좋았습니다 자 이제 나이스 근데 이 앞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서랭이 누구냐 야 누지 싸움 치열하죠 거리도 지금 적당히 지금 하면서 여기 과연 좋아요 아 외모파이브 일을 하는게 확실히 어려워요 진짜 컨트롤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트래픽입니다 야 트래픽이 연속으로 세대가 있으면서 거리를 만들어줘서